유자청들 안녕 유하 유자꾸에요 오늘은 다꾸가 아니라 한번 제가 제 일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킨 첫날인데 뭔가 우리 유자청들이랑 요즘에 스트리밍을 통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그냥 저요라는 사람 뭔 소리야 제가 어쨌든 다꾸 유튜버잖아요 근데 다꾸도 다꾸지만 이 채널을 오래오래 유지를 해가면서 그냥 우리 유자청들이랑도 일상도 소소하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얼굴도 공개를 하고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한번 뭔가 거창한 게 없는 일상이지만 제 일상을 조금씩 나눠서 브이로그로 만들어보면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부터 지금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쉬는 날과 일하는 날 온오프가 항상 거의 비슷해요 일하는 날에는 진짜 일 그리고 집 이게 끝이고 그리고 일 안하는 날에도 편집 아니면 다꾸 뭐 그렇게가 거의 끝이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저의 스티커가 아닌 다른 하울이나 뭐 여러가지 좀 일들 저의 일상 이런 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우선 이게 집에 도착했는데 왔어요 여러분 저의 택배입니다 한번 택배도 이제 하나씩 뜯어보려고요 이렇게 브이로그를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 거를 보는데 TMI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마 TMI를 많이 할 것 같은 좀 알려드릴 것 같아요 우선 얘는 아 저 애플워치 케이스 그런 거예요 오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대박이다 그죠 아직 지금 지금은 찍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원래 다꾸도 좋아하지만 피규어나 뭐 귀여운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해리포터도 엄청 덕후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 친구 중에 다꾸 하면서 같이 만난 친구 중에 망다라고 있는데 그 망다라는 애가 저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드벤처 챌린지 어드벤처 챌린지라고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뜯는 그런 거라고 해요 보면은 1일 2일 3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다 적혀있어요 대박 12월 초쯤에 한 번에 와닿아닿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올릴 거예요 너무 예쁘죠 대박 상자만 봐도 있는 산니호 다른 거는 안 오고 이게 먼저 왔네요 제가 여러 가지 시켰거든요 우선 이거는 그 허니비 친구 거 보고 시킨 건데 배경지예요 여러분 엄청 크구나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죠 와우 어메이징 이런 식으로 속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속지 그래서 여기다가 세우고 다이어리 찍으려고 한 번 이거 사봤습니다 대박 귀엽죠 원래 이거 시키면서 일상적인 요품 거울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시켰는데 그건 아직 안 왔나 봐요 그것도 오면은 아마 내일쯤 오지 않을까요 오면은 하늘 같이 찍어볼게요 찡찡이가 지금 계속 나가고 싶어서 문을 긁고 있어요 찡찡아 제가 촬영하니까 시끄러울까 봐 문을 닫았는데 계속 문을 긁어놓고 이제 와서 아무 며칠 안 한 척 하고 있습니다 잘 가 여기 있는 거 또 이제 서실 찍을 것들 저는 항상 콘텐츠를 쌓아두고 산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 친구가 놀러와서 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최근부터 피부관리 이런 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요번에 한 3회차 오늘 한 번 갔다가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요거 되게 좋은 거 있는데 여기서 합니다 다녀올게요 뭐해? 혼자? 찡찡아 기분이 좋아? 이제 지인이 놀러올 거라서 대충 화장을 하고 있는데 대충 화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덥네요 날씨가 되게 풀렸어요 갑자기 따뜻해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래는 피부관리 피부관리 샵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진짜 일도 없어가지고 안 다니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약간 그런 음 얼굴이 그래도 좀 보이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어느 순간 엄청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다니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랬어요 아직은 사실 특수한 뭔가 그런 효과를 느끼지 못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앞니가 되게 커서 립을 바르면 앞니 항상 묻기 때문에 이 손으로 모든 새빨간데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안 묻게 좀 해줍니다 오늘 제가 오는 분한테 이뻐 보여야 돼서 이렇게 한번 화장을 해봤고요 원래 쉬는 날에는 사람을 잘 안 만날 때는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이번 주는 친구가 좀 놀러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오면 켜보겠습니다 아티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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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두툼해 언니 여기서 찍으니까 진짜 귀여워 어머 어머 제 턱살 접히는 거 봐 다꾸러들이 모여서 다꾸를 합니다 오늘은 이게 근데 제 브이로그라서 완전 막 다꾸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 담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나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언니랑 따로 또 기획을 해서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오 여러분 이거 제 거예요 제 선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박 실물이 더 예쁘다 역시 사진을 못 찍네 안 올라간 것도 좀 있지 않아 뒤에? 어 두 개 정도 안 올라갔어 이 손은 언니가 그린 거지? 그러니까 언니는 숙구가 아니라 극구예요 극구 제가 만든 건데 그림 그려서 꾸미시는 분이라 앞으로 극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각자의 다이어리에 다꾸를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언니 이 다이어리에 하라고 나보고 근데 이 제일 메인으로 쓰고 있는 다이어리 이렇게 퀄리티 좋은 다이어리 아 이 기깔나는 다이어리에 기깔나는 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감아 제가 언니한테 이거 감아오라고 협박했거든요 보이세요? 아 이 또락지? 근데 이거 너무 이게 진짜 칼선이 대박이라서 내가 한 번 감고 찢어먹고 한 번 감고 찢어먹고 결론은 계속 찢어져서 쓰기 힘들다라는 고마워 언니 대박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마태를 그냥 다 가꾸라고 어? 아하하하하하 짠 저희 우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꾸를 할 거예요 각자의 다이어리에도 해야죠 와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진짜 너무 감동이야 진짜 귀엽다 나 진짜 성덕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나 약간 좀 약간 코찡했어 하하하하하하 진짜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이제 오늘 만난 날 일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돼요 거기 일기 안 쓰잖아 근데 네 일기 여기 안 쓰잖아 아니야 써도 돼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카메라 하하하하하하 역시 유튜버의 카메라 멋있다 갑자기요? 네 으음 이거 너무 귀여워서 원래 안 찍을라 그랬는데 한번 켰습니다 내 별명이 언니 다람쥐가 있거든 으음 약간 그런 게 맞다 다람쥐? 참새? 그런 거? 햄스터도 저희 집순이 언니가 저한테 지어줬어요 햄스티 이쑤시개 든 햄쥐래 이쑤시개 들고 싸우는 햄쥐래 하하하하 진짜 어이없죠? 진짜 귀여워 하하하하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보짜님한테 배우면서 계속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집돼지를 안 버리고 이걸 이렇게 열리게 할 거예요 이거 이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이 짜라락 있는 거죠 멋있다 그죠? 한번 이렇게 집돼지 안 버리고 사용하는 걸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링에 끼워가지고 응 맞아 그 링에 끼우는 게 귀여워더라 그치? 이건 집순이 언니의 돌 이 돌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그게 걸렸어 내 매 영상에 지금 돌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난 이 돌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라이라 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하하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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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통라 이거 뭐라그랬지 반 자른 거 나무를? 그루터기? 그루터기인데 큰 거? 그루터기 사이즈도 다양했으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근데 나도 근데 그 그루터기 큰 거는 좀 가지고 싶어 그렇지? 저는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술을 먹으면 안 돼서 이렇게 무알콜을 먹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집순이 언니가 준 귤이에요 올해 첫 귤입니다 아키야 콕 콕 옳지 아잉 잘했어 귀여워 귀여워야 아키야 이모들한테 인사해줘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는 아까 언니랑 했던 다꾸인데 이런 식으로 뒷돼지 살려서 이렇게 상점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렇게 안쪽에는 도토리나루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꾸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닿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최고 안녕 안녕 집순이 언니가 왔다가 가고 저는 오늘 언니 가고 나서 계속 조금 누워있다가 원래 오늘 촬영을 하고 편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살짝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 원래는 맥주를 되게 맥주를 되게 많이 많이 마셨죠 예전에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먹는 적도 있고 이랬는데 한 번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에도 올렸었는데 한 번 되게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알코올이 되게 몸이 안 좋다는 거랑 카페인이 그리고 안 좋아서 알코올을 무알코올로 대체하고 카페인은 디카페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택배가 또 두 개가 와서 한 번 같이 이 마지막으로 뜯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렇게 왔는데 뭐가 왔는지 한번 보여드려줄게요 잠옷이에요 따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잠옷의 이 잠옷이랑 같은 브랜드의 잠옷인데 여기가 멜로멜론? 멜로멜론가? 멜리멜론가? 아무튼 그런 브랜드인데 한 번 사고 너무 여기가 좀 질도 좋고 이뻐가지고 계속 사고 있는 잠옷 브랜드고요 제가 잠옷을 입게 된 계기가 제가 이쪽에 아까 또 언뜻 보셨겠지만 화상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애기 때 태어날 때 좀 TMI를 하자면 머리부터 빼야 되는데 다리부터 빼가지고 양수를 제가 다 먹고 태어나서 죽어서 태어났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체온이 계속 떨어지니까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랑 여기 머리 뒤에랑 어깨 뒤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뜨거워서 응애 하고 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축복의 화상인데 그거를 저는 어쨌든 다꾸를 중점으로 하는 유튜버고 손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번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쁜 잠옷을 좀 입어보자 그럼 보는 것도 그럼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잠옷을 한 번 구매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잠옷을 입는 매력에 빠져서 계속 입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가격대가 좀 있어요 하나당 그래도 한 4만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 가끔 삽니다 이런 원피스 하나랑 짠 얘도 조만간 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원피스 원피스 약간 저는 그래서 잠옷을 고를 때 다꾸 유튜버다 보니까 이 소매를 많이 봅니다 다른 것도 중점으로 보지만 이게 이뻐야 돼요 왜냐면 계속 손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처럼 그리고 두 번 대로 산 잠옷도 따란! 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가 또 있죠? 이런 느낌 약간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색감이 좀 다르고 얘도 이렇게 소매가 좀 이쁜 거를 골랐습니다 항상 저는 이게 중점이라는 거 그래서 잠옷 두 개 이렇게 산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어제 뜯었을 때 제가 샷니오에서 뭐 뜯으면서 나머지가 안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나머지입니다 어? 이거는 서비스로 넣어주신 거 같아요 이 키티 접착제는 선물로 넣어주셨고 제가 산 거는 우선 이거 마이멜로디 거울입니다 거울 너무 귀엽죠 여러분 거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할 때 들고 다니려고 샀거든요 이렇게 안녕 일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샀는데 거울 진짜 너무 귀엽다 그죠? 거울이랑 그 다음에 이것도 일할 때 들고 다니려고 샀습니다 제가 간간히 일할 때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면 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라 가지고 노트랑 이 빨대가 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나와 있어서 이것만 들고 다녀도 될 거 같아서 수첩 하나 샀고요 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수첩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쉐이커 키링 이런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 그죠? 또롱또롱 이런 식으로 또롱또롱 굴러가는 이런 귀여운 쉐이커 키링 하나 구매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이름표 제가 다꾸에 이 이름표 산니오 이름표 많이 쓰는데 라라 이름표 한번 하나 더 추가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니오템이랑 잠옷이 오늘 와서 한번 찍어봤고 우선 이번 브이로그는 이만큼 여기까지만 찍을 예정이에요 아 하나 더 오늘 한 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늘 또 망다랑 카톡을 하다가 걔가 10x10 지금 20% 세일이라는 걸 말해줘가지고 오늘까지인가? 그랬어요 92900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오면은 도착하면은 제가 찍어볼 거예요 10x10에서 10만원어치 구매한 거를 소개하면서 다꾸하거나 이런 걸 아마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제 브이로그 첫 번째 브이로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일상이라고 해봤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집에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다꾸에 관련된 것보다는 일상이나 진짜 일상이나 아니면 제가 다꾸 외에 다른 취미? 다른 거 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중점으로 찍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의 첫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제 브이로그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이건 특별하다 뭔가 이건 찍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와볼게요 저의 첫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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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